그리스도의 제자와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후반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길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핍박, 박해,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신 길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은 정작 그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쫓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의 진정한 모습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여러 가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질문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지난주 주제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우리는 원래의 창조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마가 누가 이 사건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사회의 엘리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부도 가지고 있고 젊기 때문에 건강도 가지고 있고 미래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당시 상위 5%의 엘리트에 해당하는 어떤 관리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과 대화하면서 아 이 질문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뭔가 이 질문 자체가 내가 제대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지적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이라 자 이 말씀 속에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나는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라는 뜻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너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를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전혀 모르고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질문과 관련된 이 청년의 마음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그냥 소문에 들으면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그냥 오병이의 기적들을 베푸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호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자신도 사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뭘 하라고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개명을 지켜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부자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 지위 그런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제일 괜찮은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갈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도 누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존중할 만한 어떤 지위에도 있고 건강 문제 걱정 없고 젊은 청년이니까 미래가 창창한데 자신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내가 뭘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거나 내 스스로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올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여전히 갈급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대표적인 게 28장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내용인데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세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그냥 인지하고 있었던 순종하는 자, 부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삼박자 축복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고백 속에는 영혼이 잘되어야 되고 그렇죠? 범사가 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건하기를 건강도 좋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아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또 삶도 풍성해지고 부자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진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이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한 청년,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은 이걸 다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할 복은 구약적인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풍성하고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지 못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못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의 사건을 앞두고 이 부자 청년, 관원이고 부자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구약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대표자로서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 본질적이고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안에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데 자기는 부자도 되었고 엘리트도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건강 문제도 자기 씨는 젊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주님한테 나의 건강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주어졌는데도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늘 뭔가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삶 속에서의 아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만해 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아무리 다 누려봐도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갈급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알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말씀해주고 있는데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예요? 5, 6, 7, 8, 9, 10 계명 말씀하고 있잖아요 10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을 특별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재밌죠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감격이 없죠? 왜 이렇게 여전히 내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 무엇입니까? 대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반응입니다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글을 보시고 사랑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기에만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뭔가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이런 멋있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게 결코 아니고 진짜 갈급한 거였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다 누리고 있는데도 이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귀하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인데요 그 해답이 뭐죠? 21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냐 하면 이 청년은 자신의 질문이 진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 자신이 나름대로 정이 내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율법적으로는 할 만큼 다 한 사람이야 개명을 다 지켰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갈급함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현 주소를 너는 이 영적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영혼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의로운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너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뭐라고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했던 도서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통찰이 있는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주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어떤 설명을 구조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론인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로마서 1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보시면은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1장 2장 3장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간은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창조주를 향한 경배 영혼을 상모하는 마음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경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우상은 반드시 당신을 배신한다 반드시 당신을 배신한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돈이 만약에 우상이면 돈이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어떤 누구도 나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보다 나는 불만족해 그래서 뭔가를 더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뭔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 안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상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이 피조물이었다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우상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남편 간의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어떤 애정과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관심이 이것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주관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겠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녀의 사랑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목사님 말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부부 간의 사랑해야지 자녀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지 그거 다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책에서의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는 우상은 결코 싫어 저거는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돼 이런 것이 우리 우상이 보통 아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문제는 어떤 인간도 내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에게 정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뭘 본질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끄집어내준 거예요 이 청년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아 나는 예수님 예수님 영생 영생 하나님 하나님 영적인 것 영적인 것 늘 고민하고 말로 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아니었네 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심과 부하를 진정으로 경험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아주 비상적이고 주상적이고 영적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상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니 사람으로서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복음의 역설인데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알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도대체 못한다는 것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냐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부와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선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악한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예배를 내가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예배드리고 저렇게도 예배드리고 하는데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뭐 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제가 뭐 하나님께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진짜 잘하나 안하나 안해 한번 볼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 청년은 뭘 원해요? 영생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버려 그러면 뭐가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은요 하늘 보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땅의 보화를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땅의 보화 못 버려요 앞에 부분에서 걸려버렸어 자신이 이거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거 없이 살아본 삶을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선택의 기록 속에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게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거냐 저거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은 아무리 괜찮게 살았는데도 영생에 대한 그런 풍성함을 누리진 못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 특별히 재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게임으로 한번 우리가 해봤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다섯 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개씩 버리는 거거든요 야 이 종이 버리는 것도 못하시더라고요 나 우리 애 셋인데 목사님 세 명 한 명씩 다 적었는데 누굴 먼저 버려요? 큰애부터 버려요? 막내부터 버려요? 남편은 좀 쉽게 버릴 것 같은데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벌벌 떨면서 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교제하는 목사님께서도 이걸 한번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과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한번 가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냥 모든 것이 괜찮다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진 않고요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좋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실망합니다 목사인 저는 없을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인정받는 거 만약에 어떤 욕망과 관련돼서 한다면 그냥 어떤 명예 쪽이 저하고는 좀 맞지 않을까 인정받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아담과 하하하고 똑같이 반응해요 내가 못했나 저 사람이 못한 거지 못 알아들는 당신이 문제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제자의 길을 갈 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제자의 길을 갈 때 이런 상황들이 혹 나타나거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좌절이 아니라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는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책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생각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빌 하이빌스 목사님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뭘 하냐?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냐? 내 보아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나의 시간과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거기가 나에게는 중요한 거잖아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했는데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꺾였어요 내 뜻대로 안 돼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가?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내 감정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일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 살펴봐야 돼요 어떨 때 내가 분노하는가? 어떨 때 내가 정말 기분 나빠하는가? 어떨 때 내가 정말 안타까워하는가?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드러내시면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났죠 베드로가 신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28절 보소서 날 좀 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순간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그 부자 청년보다 훨씬 낫죠 예수님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지금 이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 제가 설교할 건데 두 사람이 또 와가지고 주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쓸데없는 교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그들이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 개씩 한 개씩 끄집어내주고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 혼자 내 자신을 잘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데까지도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데 그 책에 보면 카네기 나오거든요 카네기 이 재물과 관련해서 카네기가요 30대 초반에 자기가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쳤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2년 후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오후에는 정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냥 성격적으로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이렇게 했어요 책에서 말하죠 2년 후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내려놨습니다 제목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 그게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 건강한 소그룹 안에서 내 자신의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 주는 말씀 나눔 그리고 영성훈련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좋은 생각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생활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지나고 오면 하나도 바뀐 건 없어 생각은 많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 생각 결단으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오직 안 됩니다 오직 안 됩니다 라고 진실한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진짜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그때 성령님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서히 주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 이렇게 했다? 그거 말 못합니다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이 필요한데 니네들 좀 내라 그때 우리 사도바울은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작정 헌금 시작하시오 이렇게 안 했고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복음이 뭔데?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분을 정말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해결 안 되면요 이 청년처럼 해결할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뭐 십계명 다 지켰는데 이제 또 뭐 하면 돼요? 뭐 재물이 저의 우상에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11조? 12조? 15조? 20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자 하늘의 보화를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잘됐다고 제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봐도 신약에는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11조는 구약에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분의 1만 섬겼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0분의 1만 죽으셨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죠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분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이게 보금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이는 반응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은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인 것이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묻고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금 안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있는 모습 깨는 작업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이고요 이 땅에서의 보아가 아니라 하늘 보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제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도 딴 생각하신 적 없고요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셨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고 생각해봅니다 나는 알고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뚜벅뚜벅 가셨습니다 믿음이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들을 들춰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근심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원래 이런 모습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외치며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진정한 제자의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 모든 것을 다 가루고 있었지만 갈급함 속에서 해결받지 못한 인자들에게 아버지 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충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산들이 들춰낼 때마다 때로는 아파 때로는 아버지 안하니 정말 수치스럽게 이야기를 지었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므로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하니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아버지 안하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총이 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하니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나이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나이로 아버지 안의 우리 속에 아버지 안의 정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아버지 안하니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아버지 안하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정말 순결한 심부로 준비되어 아버지 안하니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나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늘 십자가를 향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전에 깨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보화, 하늘의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며 우리 속에 우상들이 드러낼 때마다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